좀 달라요 저는 휴일에도 이게 이게 보통 이제 주말 복장 쉬는 날은 뭐 하세요 주로 저는 여자친구 만납니다 저도 여자친구가 있으시고 저도 여자친구 만나러 오고 아 같이 멋있다 외국인이세요 어떤 나라 우크라이나 분이세요 그러면 여자친구랑 같이 살사 좀 출 수 있겠네요 살사 조금 한번 제가 왜냐면 제가 댄스포츠를 또 좀 했잖아요 한 번만 맞춰주세요 하바나 이바마 저도 이제 하바마 이바마 자기야 대충 들어 하바마 이바나 이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바나 이바나 하바나 이바나 사바나 사바나 저도 이제 여자친구한테 이제 막 이제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아 아직 잘은 모르시는거야 기본 스텝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시작 하바나 이바나 오 잘하신다 뒤로 그리고 또 앞으로 네 아 잘하신다 요정도가 이제 그럼 우리 하바나에 맞춰서 한번 해보죠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원 투 쓰리 포 하바나 이바나 사바나 이바나 사바나 이바나 오바나 육바나 칠바나 팔바나 십바나 구 바나 십일바나 십이바나 바나바나 바나바나 바나나 아 부끄러워요 아 근데 아 좋으시겠다 아 네네 자 이제 우리 세 분 이렇게 좀 모셔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사실 유키손도 불가하기로 뭐 보셨나요 혹시? 알고 계십니까? 알고 계십니까? 여자친구가 굉장히 좋아요 아 그래요? 아 저희가 뭐 급격하기는 아니지만 서서히 팬층을 늘려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아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